서혜를 지도하는 서혜를 지도하는 서혜를 지도하는 서혜를 정리해 가지고 이번에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히 정진한 그런 보람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시카고 교민들에게 좋은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